반갑습니다 오늘은 용도 지역별 검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최재한도를 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페이지는 일단 85, 86페이지 그 정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뭐 잠깐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 펴 놓고 계시면 되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자 그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토 전체를 먼저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종 행정계획들이 먼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을 만드는 곳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었죠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의 여섯 군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기본 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계획을 만드는 곳은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근데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수상적인 계획으로서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마찬가지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수립하는 곳은 똑같이 관할에서 수상적인 계획을 구체화한다고 했습니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수상적인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그 다음에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내지는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벌써 딴짓 하시는 건 아니죠 목차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맨날 쓰는 이유는 정말 중요하니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일련의 절차 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구체되는 내용 여섯 가지를 하는 일련의 절차가 바로 계획이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오늘 이제 용도 지역 저번 주에 숙제 내드렸습니다 용도 지역 세분되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념들 반드시 외워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실강을 나가는 학원에서는 강의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인하고 외운 사람들은 강의실 넣어주고 못 외운 사람들은 휴게실이나 자습실로 내보내버립니다 외웠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쓸 건데 쓸 건데 그걸 외운 걸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은 용도라는 말이랑 지역이라는 말이 결합이 돼서 이 지역은 관할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했고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는 쓰임인데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해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전부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를 보면 일단 법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용도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크게 네 가지 용도가 뭐였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걸 다시 아홉 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하는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전관리 이렇게 하면 법에서 정하는 네 가지 용도랑 아홉 개의 지역이 나왔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면 안되겠다 이런 데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 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걸 다시 대통령 0으로 세분을 하죠 그러면은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자 주거지역부터 해보면은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죠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세분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 으로 세분을 하면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이게 용도지역의 분류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이죠 전용은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으로 구분을 하고 전용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양호한 2종은 공동 양호한 그 다음에 일반은 편리한 으로써 1종은 저층 편리한 2종은 중층 편리한 3종은 중고층 편리한 이렇게 구분이 됐었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지역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지역간 지역내 유통기능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으로 구분하는데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공업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지역 이런 데가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개발 가능성 그래서 보존녹지는 보존이 목적이니까 개발을 못하고 생산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21개의 용도지역을 그 다음에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규제하려고 규제하려고 행위지안을 하기 위해서 행위지안을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따라 붙는 행위지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건축지안 그리고 건폐율 마지막으로 용적률 이렇게 그래서 건축지안은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총 21개의 표가 있죠 표가 그 표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축지안 근데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폐율 이라는 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즉 대지중에서 내가 건물을 지어서 얼마만큼을 덮을 수 있냐 이게 건폐율 이죠 대지중 건물로 덮여지는 비율을 건폐율 이렇게 그래서 최대 건폐율이 50%다 라고 하면 최대 50%까지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공지 확보가 목적이었고 용적률 이라는 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의 용량을 얼마만큼을 위로 쌓아올릴 수 있느냐 이게 용적률 용적률 그래서 저번주에 예를 들었던 게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200% 라고 하면 대지면적의 200% 니까 두 배만큼을 건물의 연면적 즉 용량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대지면적에다가 용적률 배수만큼을 곱해주면 내가 쓸 수 있는 건물의 용량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은 얼마나 지어서 덮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용적률은 내가 얼마만큼의 용량을 위로 쌓아올릴 수 있는지 그 용량을 구할 때는 대지면적에다가 용적률 만큼을 곱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물의 건물의 용량이 용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할거 오늘 할거는 이 각각의 용도 지역들마다 해당하는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얼마까지 여기서는 얼마까지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다음중 건폐율 최대한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음중 용적률 최대한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옳게 나열한 것은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문제가 나갔을텐데 거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음 질문 란에 질문 란에 자료를 좀 나눠주시면 안되겠냐 문제로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루에 한 다섯 문제 정도 1,2월 달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들 그래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제가 미리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수업중에 진도가 그만큼 못 나갈 때도 있고 한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다섯 문제 정도 문제가 나갈 겁니다 매일 자료에 나갈 거니까 수업을 들으시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3,4월 달에는 기출 문제로 자료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출 지문도 있지만은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지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첫 주에는 자료가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걸 이번 주에 다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1회차 2회차 보시고 다음 주에 수업은 네 번째지만 3회차 자료가 나갈 겁니다 오늘 검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86페이지 일단 법에서 정하는 법에서 여기까지 정해놓는다고 했죠 법에서 정하는 검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한번 보는데 검폐율부터 검폐율은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검폐율 최대한도는 법에서 정하는 건 70% 상업지역은 90%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40% 생산관리랑 보전관리는 20% 20% 그 다음에 농림 20% 자율환경 보전지역 20% 이게 법에서 정하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검폐율 최대한도입니다 그게 86페이지 위에 나와있죠 86페이지 위쪽에 있는 표에 보면 주거지역은 최대 70% 상업지역은 90%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40% 이고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20% 다만 이건 일단 놔두십시오 다만 다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농림지역 20% 자연환경보조지역 20% 계획관리지역 뒤에 보면 다만 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125% 인해서 완화에 적용하시면 이거 지우십시오 이거는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용적률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잘못 써놨습니다 86페이지에 관리지역이란 맨 위에 있는 표입니다 맨 위에 있는 표에 관리지역 보시면 40% 이하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다만 있죠 그거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용적률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 정하는 검폐율 최대한도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러한 용도지역들을 다시 대통령용에서 세분을 하죠 그것들을 한번 해보죠 각각의 대통령용에서 세분되는 용도지역들마다 검폐율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입니다 50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60입니다 근데 3종 일반은 검폐율 최대한도가 오히려 50 50 이게 왜 그런지는 용적률까지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최대 70%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70%를 다 쓸 수 있는 곳이 행위제한 규제가 가장 완화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에서 70%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70입니다 자 검폐율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내에 나와보면 건물들 간격도 좁고 건물들이 높죠 그런 것들이 검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높기 때문에 대지를 많이 덮을 수 있고 용량을 크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거 규제가 완화되어 있을수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을수록 검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글린 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책에는 순서록과 반대로 되어있죠 제가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대로 제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해서 상업지역은 최대 90을 쓸 수 있는데 이걸 다 쓸 수 있는 곳이 여기 가장 행위지안이 완화되어 있는 중심 상업지역 해서 중심 상업지역이 90%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은 최대 80%까지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린 상업지역은 70%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검폐율은 끝났습니다 검폐율은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준 주거지역이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순서대로 우리 책은 순서가 아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쓰는대로 좀 기억해달라고 했죠 중심 일반 유통 글린 해서 90% 80% 80% 7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다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이 셋다 70%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셋다 20% 이렇게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만 40%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 이렇게 해서 검폐율 최대한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그 다음에 3종일반은 50% 3종일반이 오히려 50% 3종일반이 3종일반이 오히려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이 90% 80% 80% 7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다 70% 녹지지역은 3다 20% 계획관리만 계획관리만 40% 나머지는 20% 20% 20% 20% 이렇게 5657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순서대로 90% 80% 80% 70% 5657 9887 앞에다가 숫자를 쓸까요? 전화번호로 기억하죠? 전화번호로 건폐율은 5657 9887 5657 9887 5657 9887 전화번호도 좋죠 제가 이걸로 전화번호를 바꾸려고 했는데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못 바꿨는데 여기 장난전화 하면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장난전화 하면 안되고 건폐율이라고 저장해놓으시죠 그래서 건폐율이 잘 기억이 안난다 건폐율을 검색을 하는거죠 핸드폰에 5657 9887 카톡 전화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카톡전화 하면 안되고 5657 9887 공업지역은 3다 70 녹지지역은 3다 20 계획관리만 40 그러니까 계획관리만 조금 따로 기억을 하는겁니다 계획관리만 40 나머지는 20 20 20 20 이렇게 5657 9887 이게 건폐율입니다 5657 9887 전화번호 5657 9887 5657 9887 그 다음 그 다음 용적률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용적률 역시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최대 1500%까지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최대 400%까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최대 10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100%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정관리는 80 80 80 80 80 그 다음에 농림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렇게 이게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도 요거는 음 89페이지 얘 나오죠 89페이지 89페이지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도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거지역은 500 상업지역은 1500 공업지역은 400 녹지지역은 100 계획관리지역 100 나머지 딱딱 80 이렇게 자 요것도 이제 대통령 0에서 정하는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계획관리지역 맨 위에 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순립한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125%를 인해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되죠 요게 용적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폐율은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건폐율에서 봤던 그 문장은 지우시면 됩니다 잘못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를 볼 건데 용적률은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합니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일단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부터 시작합니다 100부터 그리고 지금 그 용적률의 한도에 보면 50 이상 100이야 50 이상 150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거 앞쪽에 있는 거 이상이라고 돼 있는 요거는 버립니다 일단은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안 볼 건 아닌데 나중에 볼 거니까 지금 일단은 최대한도 뒤에 있는 숫자 요거부터 볼 겁니다 최대한도부터 지금까지 최소치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이 있는데 개정되면서 조금 간단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일단은 최대한도만 최대한도만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부터 시작합니다 해서 주거지역에서는 규칙적으로 50씩 더해 나가는 겁니다 50씩 그래서 자 100부터 더해보죠 100 150 200 250 그리고 300 하면 이 300이 3종 일반 주거지역 300이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 500을 다 쓸 수 있는 곳이 여기 준주거지역에서 500 이게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최대한도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법에서 정하는 게 최대 1500까지 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1500을 다 쓸 수 있는 곳이 역시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1500부터 시작합니다 1500 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는 200씩 빼나갈 겁니다 주거지역은 50씩 더했죠 근데 상업지역은 여기서부터 200씩 빼나갑니다 그래서 1500 1300 그 다음에 1100 그 다음에 900 이렇게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이게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지금 보시면 주거지역도 전용 일반 준 이렇게 구분하고 공업지역도 전용 일반 준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해서 규칙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50씩 더합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이 300부터 시작합니다 300부터 해서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더하기 50씩 하면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이 300 350 400 이렇게 됩니다 300 350 400 이렇게 그래서 보면 주거지역에서도 50씩 더해 나가는 거 규칙성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 300에서 끝났죠 이 규칙성이 끝나는 요게 그대로 전용 공업지역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시는 건 아니지 300이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300에서 규칙성이 끝났으니까 이 규칙성이 끝나는 300이 그대로 전용 공업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300 350 400 50씩 더한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50씩 더하고 상업지역은 200씩 빼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시 50씩 더한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부터 나머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 아니면 80입니다 100 아니면 80 자 근데 보시면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녹지지역은 근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입니다 해서 80 아니면 100인데 녹지지역이랑 관리지역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100인 곳이 2개고 80인 곳이 80인 곳이 하나입니다 근데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100인 게 하나고 80인 게 2개입니다 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구분했는데 80인 게 하나고 100인 게 2개라고 했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80인 게 하나고 100인 게 2개인데 어디에다가 80을 주면 될까요 그렇죠 가장 개발이 안되는 보존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가 100인 게 하나고 80인 게 2개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80 100을 주면 될까요 그렇죠 관리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될 것 같은 계획관리지역의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부전지역 80 이게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성 말고 있으면 자 건폐율은 건폐율은 5657에 9887 전용주거지역이 50 일반은 60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은 70 자 이 3종 일반이 왜 50인지 한번 보죠 우리 저번주에 저번주에 예를 들 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대지에다가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 일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본다 라고 했었죠 자 100제곱미터 중에 건폐율이 50%니까 최대 50제곱미터 까지를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200%라는 건 대지 면적의 2배 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은 한층의 면적이 50제곱미터씩 동일하게 건물을 쌓아 올리면 용량을 20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둘 셋 넷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나옵니다 4층짜리 건물 근데 이 대지에서는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결합돼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를 간접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면 무조건 4층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대지에서 4층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가지고 보면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고 방금은 방금은 바닥 면적을 50제곱미터로 해서 똑같이 쌓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4층짜리 건물이 나왔습니다 2층 3층 4층 근데 건폐율이 50% 다라는 거는 반드시 대지 면적의 50%를 건물을 지어서 덮으라라는 게 아니라 최대 50%까지 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닥 면적을 25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여기까지만 짓고 지금 내가 이 노란색 부분은 아직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옆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위로 갖다 올리면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건물의 층수를 높이려면 바닥 면적 이 건축 면적은 줄이고 용적률을 많이 주면 건물의 층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일반이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층수가 3종 일반이 가장 높아야 하죠 그래서 건폐율은 오히려 줄이는 겁니다 건폐율은 50으로 줄였는데 용적률은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건물의 층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닥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중고층 층수 제한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3종 일반은 건폐율이 오히려 50이라는 거 3종 일반은 50입니다 50 그래서 전용이 50 둘 다 일반은 1종 2종이 60 3종 일반은 50 준주거지역이 70 이게 5657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군린 90 80 80 70 그래서 건폐율은 5657에 9887 5657에 9887 전화하면 안 됩니다 5657에 9887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다 70 녹지지역은 셋다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만 40 계획관리지역은 40 그 다음에 나머지 생산관리 보정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0입니다 이게 건폐율 최대한도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부터 얼마씩 더해 나갑니까 50씩 해서 100 150 200 250 300 까지 끝나죠 규칙성을 띄는 건 300까지 3종 일반까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해서 중심 상업지역이 얼마부터 1500부터 얼마씩 빼나가죠 200씩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입니다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50씩 더해 나가죠 해서 규칙성을 띄던 게 300에서 끝났으니까 그 300이 그대로 내려와서 전용 공업지역은 300부터 해서 50씩 더하면 300 350 400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80인 게 하나고 100인 게 두 개입니다 어디에다 80 주면 되죠 보존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100인 게 하나고 80인 게 두 개죠 어디에다 100을 주면 되죠 계획관리에다가 100 나머지는 80 80 그 다음에 농림 80 자연환경 부전지역 80 지금은 최대한도만 볼 겁니다 최대한도만 최대한도만 해서 저번주에 했었던 용도지역의 분류랑 개념들 거기에다가 이 용적률 권폐율 최대한도까지 붙여가지고 이건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권폐율 뒤에도 표협해보면 막 이상한 글자들이 엄청 써져 있죠 지금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세분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봤던 표 두 개씩만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권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그 다음에 대통령 용어로 세분해놓은 용도지역들마다의 권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이 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용도지역 세분되는 거 그 다음에 권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권폐율은 5657에 9887 5657에 9887 777 222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용적률은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씩 더하고 녹지지역은 보존녹지만 80 나머지는 100 관리지역은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존대지역 80 이렇게 이런 정도는 빨리 해도 되겠죠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이 또 말이 빠르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은 꼼꼼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텐데 진도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하는 건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도를 천천히 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가지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를 보시죠 9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92페이지 맨 밑에 4번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지한 등 이라고 나오죠 자 용도지역은 관할토지 전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지정이 안 돼 있거나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는 지정을 했지만 이걸 미처 세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자 고전관리로 도전관리로 세분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역이 쓸 수 없다 끝 신대에 뭔가 내용이 많이 떠져있죠 책에 그래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의문은 쓸 수 있냐 없냐 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어떻게 자 활용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를 처음부터 지정하기 전부터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짓게끔 내지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근데 나중에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보니까 여기가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 덜어내고 부시고 철거하고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규제를 강하게 해놓는 거죠 제일 행위지한이 강한 곳으로 해놓고 나중에 나중에 실제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니까 상업지역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해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이거 아무거나 지어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거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이니까 철거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규제를 세게 했다가 세게 했다가 어? 나중에 지정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것도 되니까 이것도 그냥 지어도 돼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세분되지 않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거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행위지한이 행위지한이 가장 센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으면서 토지를 활용합니다 글자부터가 되게 세 보이죠 이렇게 가장 센 곳 가장 센 곳 가장 센 곳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아예 지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중에 행위지한이 가장 센 곳이 어딜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여기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 행위지한이 가장 센 곳이 녹지지역 그러면은 녹지지역 중에 행위지한이 가장 센 곳이 보전 녹지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 규제에 따라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리지역 까지는 지정이 됐지만 이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가장 센 곳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중에 행위지한이 가장 센 곳이 어딜까요 보전관리 에 따라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9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가로 1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밑줄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아예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죠 이럴 때는 맨 밑에 줄에 밑줄 자연환경 보전지역 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가로 2번에 미세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밑줄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직 세분이 안된 겁니다 이거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밑줄 도시지역 밑줄 도시지역일 때는 어디?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에 어디? 보전록지 보전록지 밑줄 그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밑줄 하시고 관리지역일 때는 어디? 보전관리 이렇게 가장 센 곳 쉽지만 시험에는 엄청 자주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됐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록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관리 지역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위지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콘콘에 정리가 돼 있죠 가장 센 곳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 도시지역 밑줄 하시고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밑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1번의 접도구역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까지만 밑줄 그래서 접도구역이 옆에 설명이 돼 있죠 먼저 한번 읽어보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간의 훼손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이 규정들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접도구역인데 여기 여기 도로가 있는데 목적이 보면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간의 훼손 내지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도로가 있는데 나중에 향후 이 도로를 정비하거나 확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도로 옆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확장을 할 때 이걸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지는 도로구조의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도로 바로 옆에서 건축 행위를 해버리면 터다지고 하면서 도로가 도로가 송개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해서 거기 뭐 2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리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여기까지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장물의 설치 이런 것들을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도로에 접해 있는 구역이다 라고 해서 접도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접도구역 근데 이 규정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자 서울로 올라오실 때 아니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 지방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다 보면은 외곽지역에 좀 이제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옆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도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같은 걸 타고 쭉 가다 보면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톨게이트 근처로 오는 거죠 톨게이트 근처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옆에 건물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가 도시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이구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로 옆에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접도구요 그래서 도로부터 일정거리까지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데 금지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되어있죠 줄여서 농치증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증을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러면은 도시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나중에 농지법에서 배우겠지만 농지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지목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실제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입니다 즉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하에 뭐 녹지지역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런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도시공계획시설도 배우고 하고 나서 용도지역의 개념을 좀 배우고 나서 그때 3월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가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랑 농지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지역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관할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 분류가 일단 법에서 크게 4가지 용도 도시지역 관리지역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하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자 검폐율 최대한도 어떻게 배웠죠 5657에 9887 5657에 9887 이렇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둘 다 50 일반은 1종 2종이 60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순서대로 해서 90 80 80 70 입니다 90 80 80 7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다 70 녹지지역은 3다 20 계획관리지역은 40 계획관리지역은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 그 다음에 용적률 최대한도죠 용적률 최대한도는 자 제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부터 얼마씩 더 합니까 50씩 100 150 200 250 300 하면 여기가 3종 일반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글린 해서 중심상업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500부터 얼마씩 빼나가죠 200씩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300부터 시작해서 300 350 400 50씩 더해나가죠 50씩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80인게 1하고 100인게 2개죠 어디가 80이죠 보존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가 100인게 1하고 80인게 2개입니다 어디가 100이죠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하면은 검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되었을 때는 행위지한이 가장 센 용도지역 미지정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되었을 때는 보전 녹취 관리지역이 미세분되었을 때는 보전관리 이렇게 그리고 접도구역이랑 농치증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시면은 용도지구가 나오죠 용도지구 자 목차에 보시면 용도지역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인데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구는 페이지는 94페이지죠 페이지 94페이지 관할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은 관할토지 전부에다가 지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관할토지의 일부 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라서 전부에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에 그 다음에 용도라는 말은 역시 똑같이 쓰임새겠죠 쓰임새 지구는 어떻게 쓰이는지 법에서 정하는 정의에 나와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죠 94페이지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뒤에 밑줄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거기 밑줄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시크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계백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도 관리계백으로 결정을 합니다 용도지구도 그 다음에 목적은 아까 제가 밑줄 친 부분 어디에다 밑줄 쳤죠 그 쓰임이 쓰임이 용도 지역의 기능증진 이라고 했죠 기능증진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즉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은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게 용도지구입니다 도와주는 역할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지 않으면 내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다보면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피곤하고 하면 그러면은 그 떨어져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공부하니까 머리 좋아지라고 오메가3도 먹고 하는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환절기에 보약도 한제 지어먹고 그 다음에 시험치기 임박해서는 하나를 10만원씩 하는 공진단 이런것도 사먹고 하면서 내 몸이 떨어져있는 내 몸의 기능을 끌어올리는거죠 끌어올리는거 즉 용도지구라는건 용도지역의 예를 들자면 보약같은 역할 내 몸의 기능이 떨어져있는데 그 떨어져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먹는 보약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 내지는 대통령 옆에는 비서들 있죠 비서들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은 중요정책 내지는 회사의 중대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소한 일들 뭐 이런것들은 짜잘한 일들은 비서한테 맡겨두고 그 비서가 처리를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나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소한 업무들은 비서에게 맡겨두는거죠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비서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용도지역의 보약이나 비서같은 역할을 하는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져있을 때 꼭 비타민 꼭 홍삼 딱 한개씩만 먹어야 됩니까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먹고 머리 조아리라고 오메가3도 먹고 해도 됩니까 그렇죠 보약은 여러개를 먹어도 됩니다 여러개를 비서 꼭 한 명만 둬야 됩니까 여러 명 둬도 됩니까 그렇죠 돈만 있으면 비서는 여러 명 둬도 되죠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약이나 비서같은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중복해서 지정하는게 가능합니다 중복이 된다는거 우리가 지역은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건만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용도를 나눠서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근데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두개고 세개고 투입을 해서 그 기능을 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개를 지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죠 자 여기 관할 토지가 있는데 그 관할 토지에 1차적으로 지정되는거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1차적으로 자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 용도지역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위제한을 가능하다 내지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라면은 더 이상의 규제를 하면 안됩니다 규제는 항상 최소한도로만 해야 되니까 다만 여기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있다라고 해보죠 기능이 떨어져있죠 그러면 이 기능을 증진시켜야 되니까 그 위에 2차적으로 투입되는 애가 용도지구가 용도지구가 용도지구 1번을 투입을 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용도지구 2번을 투입을 해도 됩니까 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개를 지정했는데도 안된다 그러면 3번 용도지구를 지정해도 될까요 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즉 용도지역의 기능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이 용도지구는 2개고 3개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게 중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하는게 아니죠 이렇게 지역의 기능이 떨어져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는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라는 건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사용되는 거니까 지역이랑 항상 같이 다닐까요 네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지구이기 때문에 지역과 지구는 항상 붙어다닙니다 그래서 지구를 딱 보면 아 그 밑에는 당연히 뭔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뭘까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 목차에 보면 1번에 용도지역 지구는 붙여 써놨죠 근데 2번에 용도구역은 따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이게 지역이랑 지구는 항상 붙어다닌다 이 말이에요 붙어다닌다 법을 만들 때 허투루 만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랑 지구는 붙어다닌다 이 뜻입니다 지구는 지역을 도와주는 거다 비서나 보약이니까 따라다닌다 이런 말이죠 이게 용도지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밑에 나오죠 이 종류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